안녕하세요, 보키에요! 오늘은 오랜만에 편의점 특집! 이건 너무 귀여워서 사왔구요 이건 처음 봐서 이건 제가 좋아하는거고 피자 오늘 갑자기 땡기더라구요 피자 샀고, 사파게티 범벅은 필수니깐 또 사왔고, 딸기샌드위치까지 같이 먹어볼게요 남은 나무 종류에 불닭볶음만 식감은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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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쭉쭉쭉 소스 너무 맛있어 Gewürr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매콤한 밥을 먹어요 식감한 떡볶이 오돌뼈 고소한 고추냉이네요 단단한 고추장 시원한 고추장 계란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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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청양고추 바삭바삭 정말 정말 맛있어요 티 implied 오빠는 감자 안전하지만 치즈가 굳이 생길수 없어서 치즈가 무침 많고 치즈가 항상 헹굳이 굳이 생길수 없었어요 아, 어묵? 초콜릿 전의 고기 매콤하게 맵지 마지막 이제 라면을 먹으면 비가 너무 잘 안되요 저는 소시지 그리고 더 맛있어져요 너무 고소해요 고소한 고춧가루 음.. 마지막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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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 치즈 역시 치즈가 정말 쫄깃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루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곱창알맛 곱창알맛 다 녹음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꾹꾹꾹 초콜릿 찰칵 이건 좀 더 알았다 오늘의 일정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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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었습니다 안녕